시상식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술 대상만을 이루고 싶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대한민국 올해 2013년도 대한민국 우리 가요계를 빛낸 최고의 가수에게 주어지는 영예상입니다. 그렇죠? 모두가 성분입니다. 한 분 한 분씩 소개해 드리죠. 자 발표해 주시죠. 네 문화대상 시상에는요 대한민국 명장 449 대명진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. 네. 자 제14회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상 문화대상입니다. 수상자는 가수 김수희씨입니다. 김수희씨!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너무나도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촉촉해지었난듯한 목소리로 영원히 우리의 사랑을 바꾸는 대한민국 대표는 최고의 가수입니다. 제14회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상 가수 김수희 축하합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참고 언제부터 우리가 김수희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. 영원히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아울러서 우리 김수희씨에게는 금수저 세트를 선물로 또 증정을 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김수희씨 잠깐만요. 이 자리에 해주신 바랍니다. 축하드립니다. 김수희씨 고맙습니다. 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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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